여러분, 재밌어요? 네! 저 화이팅 추겠어요. 아아! ... 아아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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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! 아아! 아아! 어떻게 해주세요? 어.. 진짜.. 주인공이 되면 uesday run ver. 아.. 어떤거에 그럼 소개를 정식으로 해줘 네! 정식으로 마이크는 너무...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이 앨 來가스 네이저 이경선입니다 예예 아아악 네 model is the only one 아 예 오늘, 어제 양해가 지금 멤버들 콘서트 하는데요 네 여기서 콘서트 하고 계신 소감부터 한 번씩 어...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저희가 벅차올라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어... 어제도 했고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서 너무 아쉽고 한 손 다하고 싶고 마지막에 또 열심히... 여러분들! 파이어! 네... 어... 이틀에 콘서트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사실 좀 지휘 먼 분들은 오늘 콘서트에 못 오셔서 굉장히 아쉬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좀 이렇게 먼 곳에까지 좀 저희가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못나는 사람 가보여! Let's get it out! 이틀동안 콘서트 하시면서 기억이 나고 아... 네...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어... 저는요... 어저께 첫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제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유명하시지 않는 노래인데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늘도 또 그러시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솔직히 앞줄이 계시던 팬분들 다 기억이 남아요 근데 중간에 이분이 키크고 외부인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굉장히 기억이 남았네요 아... 저는 다 사랑합니다 아... 저는 한 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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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크고 잘생겼던 그분이 있었어요 눈이 크고 잘생겼던 그분이 생각나요 아... 아... 그러면... 네... 팬 분들도 팬 분들이지만 지금 브라운 아이돌스를 맡고 계신 지금 매니저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중에서 제일 좀... 어... 좋아하고 아무나 잘 챙겨주자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? 아... 일단은... 본인 앞에 있으니까 아니요 저를 꼭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매니저분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좀... 아... 있어요 너요 네 아..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... 그리고 이제 브라운 아이돌이 저희 네... 놀랄 줄 아 bate loosen 우리 콘서트 하고 나서 네 내년 이제 우리מ׶ bedroom 계획은 팬 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엔 저희가 사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심오기 침투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구요 상 받는 그날까지 내년에는 해외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열심히 할께요.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사진별본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 공연하실 때 팬분들과 약속으로 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약속을 지키고 좋아하거든요 직속으로 어제 팬분들 중에서 또 듣고 싶은 곡이 뭐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요 취미야! 취미야! 이 뭔가 소박한 라이브 카페 느낌으로 라이브 대기실을 반성하시면 취미야! 취미야! 자 준비됐으며 갈까요? 이렇게 편안하게 취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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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우 아우 우아우 우아우 또 눈물 나죠 그대만 생각한 한때 우아우 그녀는 역시 끝날 거야 날 위해서 그대의 후배를 빛나 그대의 역할성 그녀를 봐도 믿을 수 없어 너무 보고 싶어 다시 그대를 찾아가요 이런 내가 더 싫어서 아파요 머리에선 이미 그대를 지어내면 가슴이 말을 듣지 않죠 오늘 밤에 본 너의 모습 마치 시간이 멈추듯해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지난 날의 감정에 사랑하지 그녀는 역시 너네도 이 정도 지나만은 외로운 사랑이지만 이미 돌이켜서 지나 너의 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다시 그대에게 찾아가요 이런 내가 더 싫어서 아파요 이런 내가 더 싫어서 아파요 머리에선 이미 그대를 지었는데 그대의 가슴이 말 듣지 않죠